한국 경유에Power 안녕하세요 뉴이스특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이렇게 바를 때 오늘은 어떤 걸 쓸 겁니까? 혼자 재밌게 노는 거 같은데 막상 보여드릴려고 하니까 굉장히 창피하네요 meng反 Stand 디피시 모델이 되고 촬영을 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거울을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또 막 심채여가지고 립스틱도 발라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정답입니다. 틀어놓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. 과거 노래를 뭔가 같이 저도 따라 즐겨 부르면서 그때 그 시절 생각도 하면서 DPC 모델이 된 거에 정말 너무 영광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촬영이었습니다.